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들의 신체 부유에 대한 감각도 키우고 음악과 함께 놀아볼 수 있는 Cl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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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Hands 라는 활동을 소개할게요. 이 노래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일단 클래핑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활동은 Tap Toes, 발가락을 이렇게 두드리는 활동, 또 Tap Knees, 무릎을 두드리는 활동, 그 다음에 Shake Hands 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요. 이 노래에서 1, 2, 3, 4절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체의 움직임들 그리고 신체를 명명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아이들과 이 네 가지 활동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요. Let's Clap Our Hands, Let's Tap Our Toes, Let's Tap Our Knees, Let's Shake Our Hands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랑 같이 충분히 움직여 본 다음에 노래랑 같이 활동을 해보시는 거예요. 자 노래 보시면 노래의 앞부분은 고정적인 박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흐르고 있고요. 노래의 조금 뒷부분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물론 고정박으로 랄랄랄랄라 나오긴 하지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다가 팍 이렇게 박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팍 이렇게 박수를 친다든지 무릎을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한번 우리 음악이랑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발가락! 탭, 탭, 발가락!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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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고우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다가 막 빨리빨리 발가락을 이렇게 두드릴 수도 있겠죠 랄랄랄라 이번에는 무릎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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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번에는 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쉐 query 쉐瑛 쉐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잘했어요. 이렇게 우리 아이랑 즐거운 영어 동요와 함께 즐거운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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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 핸즈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